충남 아산의 온천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확진자 13명이 추가됐습니다. 충남 방역 당국은 오늘 천안에서 온천 확진자와 접촉한 7명, 아산에서 온천탕 이용자 5명과 접촉자 1명 등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써 지난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아산에서 천안으로 확산하고 있는 온천탕 관련 확진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. 대전에서는 오늘 하루 강원도 홍천 확진자의 접촉자 2명과 카페 운영자와 손님 등 10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